팀들이 맞대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3점 관리 있어서 중요한 한 경기 한 경기가 펼쳐지고 자 슈리브즈 수비 한 명 세중현이 들어갑니다 세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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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키의 세진에게 바로 흘려주고 이댄패스 세중현 좀 돌아갑니다 팬들에게 지키지 않는 게 우승이니까 이 우승을 또 대구로서 듬뿍 떠올래 박탄빈이 끌어냈습니다 다시 박호 박호 주원 박호! 골! 선진골! 울산이 만들어냅니다 박호 정반 14분입니다 경북 박호의 오른발이 오늘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울산이 선진골은 박호의 오른발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듯 하다가 방향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 봤어요 박선미 박선미 떨어뜨리곤 세중현 잘 들어왔어요 정승원 정승원이 중앙 수비수가 변함이 없다는 게 잘 들어왔고요 세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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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치! 들어오면서 세중현의 시그니처 날카로운 시퇴을 김성주 선수가 빠진 자리에 울산의 주장 이청용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세중현! 가운드가 어려웠는데 세중현 라인 탔어요 세중현 세중현 터치라인 따라갑니다 자, 가사 1불에서 엔드가 안 돼! 또 한 발레 수폼쌤! 조현호! 이걸 못 쳤습니다 엔드가 아쉬운 표정이 한 장도 나왔습니다 이거 완벽했거든요 조현호는 조현호네요 대구 출신 대구입니다 세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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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을 원점으로 돌리는 세중현의 날카로운 스피어 골킹 которой editor 빨리 brava 없어요 но chat 1대1u 세중현 realistic 우산이 슈팅으로씩 방문해 주지 못하고 다시 세징량 쳐라입니다. 우산 세징량. 수비는 서려구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세징량 1대1 상황에서 세징량. 세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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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역전! 태국! 태국에 있는 세징량 역전 골! 이대로 앞서가는 탱구입니다. 무룩히 말했던 사랑이라 주막이 열렸고. 남북바람 슈팅. 세징량 다운. 세징량 슈팅 나왔습니다. 완벽한 코스로 역시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골으로서 드러냈고. 반면에 우산으로서 세징량 선수의 장점이 오른발, 엔발 슈팅이 다 좋은 선수. 한가위에는 덩붙일 덩신이 좀 어울리죠. 공격이고. 이동준 끌고 들어가면서 깊숙이 갑니다. 이동준. 두 명이 바짝 따라 붙으면서 볼 다투어서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 아, 이게 도대는. 세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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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침없이 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다시 세징량 쪽으로. 세징량! 버킹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어서 올려줬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하지만 참아내고 있는 최영환. 대구가 울산의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원종팀이 울산이 바쿠의 선진골로 전발을 뛰어났지만 결국은 대구가 믿을 수 있는 카드. 엔딩. 들어갈 듯 하다가 방향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전의 시점을 가져갑니다. 세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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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징량! 고! 사직냐! 사직냐! 사직냐!